안녕하십니까 혐TV입니다. 오늘의 후원은 선선님, 아싸오빵님, 박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가 상승은 금리에게 물어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이것은 40년만에 최고로 기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죠. 금리 인상은 주가의 PER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선 반영하여 하락하는 것이죠.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하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PI 하락은 다른 물가지수가 내려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장난 아니게 높습니다. 그나마 고점신으로 보이는 것이 다행이죠. 최근 석 달간은 더 상승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PPI는 원자재,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를 반영합니다. 미국 PPI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을까요? 중국 PPI,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봐야겠죠. 현재 13.5%에서 9.1%까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석탄, 철광석 같은 산업 물가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신재성 에너지 의무를 좀 늦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물가를 좀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PPI가 하락하신 것은 미국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차를 두고 미국의 CPI와 PPI도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 이내에서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1월달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0.9%입니다. 와 대단하죠. 자 이것은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돈풀기가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중국도 미국처럼 CPI가 높으면 돈풀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처럼 CPI를 낮게 통제를 하는 덕분에 돈풀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은 돈풀기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M2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달에만 신규 대출이 한국돈으로 73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면 시차를 두고 경기는 좋아지겠죠.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한테도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물가 하락은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PPI는 미국 국채금리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PPI는 현재 석 달 연속 하락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올해 5월에서 8월 정도면 미국 국채금리도 영향권이 들어온다. 즉 미국의 국채금리는 2분기 이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면 명목금리 상승이 주춤해집니다. 이것은 실질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겠죠. 그럼 다시 성장주가 본격 상승이 가능합니다. BBI 관련주,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성장주들도 그때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에 또 다른 변수가 있죠. 그건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천연가스와 유가 상승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인 원인이죠. 유가를 낮추려고 미국은 현재 비축류도 대규모로 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원유 재구량이 30% 이상 감소했죠. 사실 이건 전세계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비축류를 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9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죠. 그런데 러시아도 인플레이션이 현재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현재 9.5%까지 올린 상황이죠. 여기에서 유가가 계속 오르면 러시아도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10% 이상 더 올려야겠죠. 그래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사실 러시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그건 원치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가는 90달러 선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죠. 언제든지 오버슈팅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승은 가능하고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는 안정화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생산하는 국가들은 와 대박이다. 지금 가격이 오르니까 빨리 팔자 하고선 석유룩 얼른 뽑아서 팔고 있습니다. 최대한 석유의 시추량을 늘려야 되죠. 그래야 지금 이 높은 가격대에서 빨리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높으면 생산 단가가 높은 석유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우디아라가비아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죠. 석유를 뽑아낼 때 1배럴 뽑아낼 때 보통 10달러에서 20달러만 소모를 해도 석유 1배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석유 1배럴을 뽑아낼 때 50달러, 60달러가 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보다 유가가 낮으면 그걸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90달러까지 올라가면 석유를 뽑아낼 때 50달러, 60달러가 들어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모든 국가들이 현재 주요 생산국이 석유 시추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란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냐. 미국이 바로 세계 원유 생산량 최대 1위 국가죠. 이런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일가스 역시 급증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석유의 공급량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재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게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사실 돈을 쓸어 담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정말 러시아가 미국의 적대국이 많냐. 지금 러시아 덕분에 러시아도 돈을 벌지만 미국도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세계에서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렇게 석유 생산이 늘게 되면 하반기는 어떻게 되냐. 하반기의 유가는 서서히 안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반기에는 물가도 안정화할 것이다. 그러면 국채금리의 상승 압력도 내려간다. 이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기를 금세 인상을 할 건데 과거에도 보면 금리 인상기 중에는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그래서 195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기 총 12번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11번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S&P 500 기준입니다. 주가가 올랐어요. 이런 걸 보면 금리 인상은 긴축하는 시기인데 돈을 줄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바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긴축할 정도로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즉 무슨 뜻이냐. 금리 인상 자체는 주가에 분명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었다. 경제가 좋고 기업의 이익이 좋다. 이것은 호재죠. 즉 악재를 호재가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패한 적은 과거에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딱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경기 회복이라는 호재가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더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 돈을 긴축을 하지만 이게 긴축을 갑자기 팍팍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게 되죠. 그러면 기존에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보세요.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돈이 얼마가 몰렸냐. 114조 원이 물렸습니다. 114조 원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여윳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아직도 그냥 몰리고 있다. 이 정도로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유동성이 조금 축소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박살 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근데에 불구하고 금리 인상 하기 전에 보면 꼭 조정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렇죠. 1월 1월이 보면 조정기인데 과거에도 보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보면 조정이 꼭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메이저들이 개미를 털어야 되죠. 공매도 치고 푸드옵션 딱 걸어두고 그리고 선물 매도 때리면서 주가를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 물량 싹 싹 털어가는 거죠. 충분히 털고 나면 그때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증시가 반등을 하죠. 자 이게 제가 3월 증시 상승과 혹은 폭락 이것은 땡땡땡이 알려준다라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오늘 내용을 합쳐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물가와 유가의 상승을 하는 것은 기준금리의 인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리는 기준금리가 있고 명목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해서 딱 정해서 때리는 금리를 말하는 거고요. 명목금리는 그게 아니라 시중에 국채금리라든지 회사채금리라든지 아니면 개인 신용대출금리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금리를 통틀어서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통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명목금리는 그 이전에 이걸 선반영하죠. 선반영에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덕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진작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늦췄습니다. 고의적인지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느려졌죠. 아직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는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그래서 향후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아주 강력하게 여러 번 인상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공언을 하니까 명목금리가 이것을 선반영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명목금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을 하고 있죠. 명목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주가의 PER이 급락을 합니다. PER이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ER이 낮추니까 이것을 보고 매니저들은 이것을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공매도 치고 푸드옵션 때리고 그리고 나서 선물 매도 치면서 주가를 눌러서 하방 배팅을 통해서 큰 수익을 올렸죠. 사실 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명목금리입니다. 보통 이제 국채금리죠.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국채금리. 한국은 3년 국채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목금리로 움직이는 것은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정하는 건 각국의 중앙은행. 그런데 기준금리가 인상이 시작되면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기 전에 명목금리가 먼저 인상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 명목금리는 그때는 상승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명목금리와 함께 먼저 하락을 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 멈추죠.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준금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명목금리는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갈 줄 알고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저 위에 올라갔는데 기준금리가 너무 천천히 올라오네.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명목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명목금리는 오히려 횡보하거나 심지어는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하면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인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미 석 달 전부터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명목금리에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미국 명목금리도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성장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가도 현재는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지금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유가는 서서히 안정화될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와 유가는 안정화되고 금리의 상승에 압력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주가 상승, 특히 성장주의 상승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변수. 이렇게 되면 유가가 하락 안정화되는 게 굉장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상승이 최대 120달러 혹은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물가와 유가를 더 크게 올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연준이 한꺼번에 0.5% 이상 아주 빅샷을 날리면서 금리 인상을 때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명목금리가 이미 올라와 있지만 연준이 한꺼번에 0.5%씩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높은 게 아닌데? 더 올라야겠는데? 하면서 명목금리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가 상승은 커녕 더 하락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변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그 변수는 첫 번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말 침공하는지 여부. 두 번째, 연준이 한꺼번에 0.5%씩 금리 인상을 때리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주가의 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거는 몇 달 후 얘기고, 나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요일날 당장 오늘 하락할지 떨어질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일단 월요일은 하락합니다. 왜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하락 마감했죠. 보시다시피 미국은 빨간색입니다. 미국은 빨간색이 하락이고 초록색이 상승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빨간색이 상승이지만.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주가가 다 빨간색이죠. 다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500까지 전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은 목요일도 하락하고 금요일도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목요일, 금요일 모두 양봉을 세웠었죠. 그래서 글쎄요. 월요일은 그래서 한국도 일단 하락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락 시작 후 양봉을 세울 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작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 지금 선물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러시아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러시아지수가 지난 금요일 크게 빠졌어요. 수, 목, 금 연속해서 빠지곤 있는데 금요일날 아주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한국 선물 시장에 월요일날 영향을 준다면 월요일날 한국 증시는 솔직히 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 더 추가적인 바닥도 나올 수는 있고 그 추가적인 바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지 여부 그리고 3월 달에 미국 연준이 한꺼번에 0.5%의 금리 인상을 때려버린지에 대한 여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즐거운 한주 시작하십시오. 수, 목, 금요일 날